안녕하십니까 이철우 도지사입니다.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정말 힘든 한해였지만 그래도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경상북도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받던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난 봄 대구 경북의 코로나가 폭증할 때 모두가 하나되어 이겨냈고 통합신공항을 확정짓는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.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경상북도는 민생과 변화, 도약을 하도로 삼아 2021년 한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. 도민 여러분 죽을 꼬비에서도 살 길을 찾는 사중구생의 정신으로 새해에도 기운 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.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